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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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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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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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 3x, 3x 2x, 2y, 3x 최소값과 최대값을 써주면 되요 그러면 최소값이 나와서 얘가 가지는 값 중에 가장 작은것 가장 작은것 최대값이 나와서 가장 큰것 가장 큰것 여기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가면. 여기 가면. 고정식 갱란한 거야? 어딨어? 4분 얼마? 마이너스? 14. 알고는 있어야 돼. 교과서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빠진 걸로 내가 알고 있긴 한데. 알고는 있어야 돼. 얼마인지 알겠지? 됐어요?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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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수직선 위에 두 점. O. 그 다음 A에 대해서 점 P가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런 식으로 줘 있는 거를 수직선 상에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O라는 점이 0이고 A라는 점이 마이너스 이하. 그럼 P라는 점 X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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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있을 수 있잖아. 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힘들잖아. 뭔 말하는 게 다 안 돼.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상상이 막히시고. 자. 수직선 상에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는 스몰 A고. 여기는 스몰 B라고 가정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면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B 마이너스 A가.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거리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 그냥 빼도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반. 반. 뭘 쳐. 얘 반만. 이어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O라는 점은 0이고. P라는 점은 얼마? X고. A라는 점은 얼마? 마이너스 2. P라는 점은? X입니다. 됐어요? X에서 0 빼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얘는. X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4보다 작다. 어. 쓰고 나서. 쓰고 나서 보니까. 절대값 둘 쌍이. 부정심이야. 형이 다 작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하냐고. 이해가. 여기가. 이렇게 돼? 이거 좀 더. 괜찮아?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 범위 찾고. 하시면 됩니다. 800번은. 그 다음 몇 번? 8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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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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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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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ination. gan. fascinating. x 플러스 5 그 다음 4명씩 가지면 의자가 하나 남는데 4명씩 남는데 의자의 개수가 하나 남는데 1만 빼면 돼 안 되잖아 이거지 총 몇 개 의자의 개수가 x개 x개 번호부터 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의자 하나 남아야 되는 조건이죠 그러면 5명씩 4명씩 앉았다 그랬냐 그 4명씩 앉힌 건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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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까지가 확실한 거지 여기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가 1명부터 시작해서 4명까지가 가능하겠지 이해가 안 가 그래야 의자의 개수가 하나 남는다는 조건 만족한 거 그 몇 번째 의자까지 x 마이너스 2번째 의자까지 그 x 마이너스 1을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남는 개수 있죠 남는 개수에다가 1만 벗겨주는 거야 의자의 개수가 3개 남는데 그럼 무슨 뜻이야 x 마이너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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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개수에다가 1만 벗겨야 남는 개수 4에서 1에서 3이 아니다 빼기 남는 개수 빼기 1이예요 이에 가면 그럼 플러스 얼마? 1 3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까지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까지 만족수가 있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에 가냐 안 가냐 그래야 되냐 이렇게 표현시키면 돼 그 다음 몇 번 밑에 거구마 할 수 있겠냐 치 세우라 치 세우라 치 세우라 치 지수 의자의 개수 몇 개? x개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고 총 학생 수 5x 플러스 5 6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데 6명씩 앉는데 x 마이너스 2 최소 3명부터 시작해서 0은 아니겠죠 최대 몇 명까지 x 마이너스 2에 6명씩 앉혔습니다 부동식 1번 2번 포싱뎅 x 그 다음 몇 번 질문해봐 계단인 분은 5명씩 앉으세요 6명씩 앉으세요 10 811 811 811 2번 봅시다 가우스 기호를 이용한 부동식이에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마지막까지 2순위로 보태야 되기 가우스 S 가우스 S 많은 가우스 S 값을 마이, 마일, 영, 일까지가 되겠죠. 엑셀값의 범위는 얘가 N으로 오니까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 엑셀값의 범위는 얘가 B보다 1단계,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바꾸는 거. 뒤에 가냐. 이 부분을 보면, 부동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마이너스 6, 부동식이 얘가 같다. 이 문제 딱 보면 문제 파악됩니다. 1차에만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2차 x의 절제값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절대값 15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2차에만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안 풀려면 어떻게 하죠? x의 용도가 작다. x의 용도가 작다. x의 용도가 작다. 그러니까 이 식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고 있으면 좋겠냐, 절대값 x에 대한 전체제가 5, 절대값 x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절대값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상위값. 됐어요? 공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공식은 어떻게 해? x가 양수일 때는, 또는, 또는이죠. 또는이야? 또는이야?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음수일 때는, 이런 말하는 게 강. 이 범위랑 이 범위. 이 범위랑 이 범위 둘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합쳐봐야 돼, 일단. 5화니까 합쳐봐야지. 마 1에서 6까지. 마 1에서 6까지. 힘들, 힘들. 얘는 어디? 마 6에서 어디까지? 1까지지. 위에 가 안 가. 그럼 뭉통 범위는 어디? 아니 뭉통이란다. 5화로 묶었으니까 합범위지.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냐? x는 마 6보다는 크고, 6보다는 적다. 무슨 말하는지 위에 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 다 써?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 범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절대값 쉬운 값이죠? 마이보다 크다? 말이 안 돼. 절대값 쉬운 값. 원점값 떨어지게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범위가 크거나. 그럼 얜 뭘로 바꿔줘?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각은 나오겠지. 이것만은 이제. 이것을 딱 보면. 각 똑같이 나오죠. 여긴 뭘로 바꿔줘? 아, 안 나오네. 저기. 왠지 영상이 있는데. 저기 안 나오고. 손이 зовут. 저의 색상도 Tranimide. 왠지 NAIOkay. 제가 알려줍니다. ... 이거의 해가 얘랑 같을 때 잡다지 갭이 양수고 맞죠? 이렇게 나와버린다. 상관없지. 근데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가 얘랑 같을 때 잡다지 갭이 양수고 맞죠? 2분의 공은 안 나. 마이너스 30년. A값은 0 나오겠지. A플러스는 이게 가입. 2단계. 흠. 1단계. 3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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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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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Fx에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Fx가 비슷한데 F2분의 x-k의 해가 이거의 해가 이거의 x값이 이렇다고. 그랬을 때 30k값이야. 이거 아이디어를 똑같이 쓰면 돼. 2분의 x-k 가 x라고 가정해 봐. 물론 t라고 치환할까? 2분의 x-k를 t라고 치환해 봐. 그러면 Ft 값이 이게 Ft잖아. 이게 y나 Ft잖아. 얘가 x에서 뭐냐. 뭐 아무거나 너도 상관없는 거. t에도 아무거나 너도 상관없는 거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시. 2분의 x-k가 여기 들어가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무슨 말하는지 가한가. 얘가 진짜 x가 아니라 fx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 x값 x가 얘가 의 sensitive 이게 x라 여기 x prime이라고 얘가 xprime이라고 x-prime의 범위가 어떻게 돼? Xprime이 어떻게 돼? my라고 e잖아 무슨 말하는지 양강강 my라고 e잖아 얘가 0보다 작구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0보다 작구나 같은 범위가 어떻게 돼? array 얘가 x' 이라고 얘가 x' 이라고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x'이 어떻게 돼? my라고 2잖아 무슨 말하는지 my라고 2잖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어떻게 돼? 2보다는 작거나 2보다는 작거나 하고 my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그리고 최선한 부분 좀 이따 보여줄게 근데 얘 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거네 여기서 x나 여기서 x랑 똑같습니다 양변에 2 곱해 마 2 그 다음 플러스 k 양변에 2 곱해 4 플러스 k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가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거라면 무슨 말하면 얘 가냐 안가냐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마 3 얘는 4 k값은 얼마 넘어가면 되니까 마일 k값은 k값은 뭐 마일 k값은 뭐 마일 k값은 뭐 마일 다시 다시 자잉 각자에 남은 치환으로 나왔을 텐데 이분의 x 마이너스 k를 t라고 치환을 해봐 그러면 f t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대체 t는 변수잖아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 이거라고 치환했지만 되세 여기다 x를 넣는다고 치면 e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fx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t값의 범위가 어떻게 합니까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e 보다 작거나 같다 7원을 이용한다면 설명이 어떻게 되잖아 이게 뭐야 근데 t가 뭐였어 2분의 x 마이너스 k 이거 니들 손으로 해봐야 된다 아니면 헷갈린다 눈으로 보면 이해하는 거랑 달라 e 곱하고 k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e 플러스 k e 곱하고 k 더하는 거야 얘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얘랑 똑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치환은 치환인데 어 ft라고 잡고 ft의 그래프가 이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fx가 있는데 ft가 이래요? t는 변주라서 그래 x돈이 돼 치자리에서 x는 그런 거야 그때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라고 하느냐 y는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x'과 f라고 작단 생각해봐 여기 나오는 x랑 여기 나오는 x랑 좀 궁금하다 무슨 말 하는 건가 그럼 x 대신에 x' 대신에 이겨서 표현을 한 거야 시몬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구분해라 라고 하는 것들 다 애들이ish ahora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얘랑 x'이랑 같은 거야 x' 대신에 얘는 이 거잖아 이 식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이거에서 이게 x'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번하면 크고 6번하면 크잖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넣어버리면 근데 X'의 값을 궁금한게 아니라 이거의 해 즉 X가 궁금하나요 그럼 X' 대신에 2분의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하잖아 똑같은거 볼게 이거 아마 나올거야 몇번이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보자 2번 있는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인데 이 X자리에 이거를 넣은거야 이해갔어? 이 X랑 이 X랑은 좀 다른거고 무슨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얘 범위가 너무나 작고나갔다라는 범위가 이해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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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X의 범위 나와요 3 곱하고 K 대해주면 되니까 마요 플러스 K X 3 곱하고 9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값이 얼마나 나가요 마팔 얘 값이 12여지니까 K값은 마이너스 2가 나가요 아니 같게 나와요 그럼 K가 마이너스 2인가요 K 마이너스 2가 F F2분의 X 플러스 2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아 얘의 범위가 조금 이제 바꿔볼 거야 얘의 범위가 즉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얘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얘의 범위는 X 대신에 이거 넣은 거니까 여기에서 X 대신에 이거 넣은 거니까 2분의 X 플러스 2의 범위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고 X 프라임 X 프라임 대신에 뭘 넣은 거야 얘를 넣은 거야 맞아 X 프라임의 범위는 뭐야 Y보다 크거나 같고 형보다 작거나 같고 다시 그 말만 건너뛰는 거야 시험만 건너뛰고 얘기하는 거야 시험만 얘의 범위는 X 말고 X 말고 얘의 범위는 얘네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 얘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X 플러스 2의 범위는 Y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얘의 범위는 얘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네 2분의 2의 4 2 곱하고 2 빼주면 되겠지 마사에서 2 빼주니까 마 2 2 곱하면 6개에서 2 빼니까 4 반면 2 곱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4 2 곱하면 2 곱하면 1번 더 반복해서 나오는 거면 그만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알겠지 얘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기출에서 뽑아온 문제야 맞고 뭔 말인지 알겠지 쇠는 오랫동안 어떻게 문제를 자아의 강의들이 만들고 유형으로 정리해갖고 나와서 얘는 시중에 널려있는 유형들을 모아서 편습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처음으로 따지면 쇠는 대단하지만 요즘은 그거 정리하면 예로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마이너스 3곱만 형을 지나는 함수 Y의 Fx의 그래프가 얘네 X의 그래프가 얘 Fx의 그래프가 말은 정확하게 Fx의 그래프가 얘 라인 Fx 얘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애 그러면 2분의 X-K 여기 X 말고 이거 전체 이거 전체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2분의 X-K는 말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말 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겠지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맞이 안나기 그럼 여기서 X의 범위 얘의 범위 나와 안다 얘의 범위 나오지 X의 범위는 E 곱하고 K 더해주면 되니까 E 곱하고 K 더해주고 E 곱하고 K 더해주고 얘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 여기서 X는 이거의 X랑 똑같잖아 이거의 해가 얘라고 였습니다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8인거야 그럼 K값은 얼마 나와 2나 마지막 됐어? 그러면 얘 의 해야 알겠어요? 그럼 K값은 얼마 2야 그래서 앞줄까지는 다 정리해서 끝난거야 다 써먹었어 다 써먹었어 다 써먹었어 다 써먹었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다시 K값은 E라고 얘의 범위가 뭐야? 그렇지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E의 범위가 Y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X의 범위 얘의 범위가 누구냐라고 3곱하고 2때는 마산에서 2때 주니까 마오면 이건 마이너스 X 3곱하면 9 6때 주니까 7 동행이 쓸것은 얼마 마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니까 10만큼 10이 나와 여기까지 이제 방 더해줘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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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가 부르고 할 수 없게 얘기할게 이거 문제 풀면서 못 느껴냐 이거 방정식으로 잠깐 해석해볼게 K값 구하는 방법이야 Fx 그래프 이걸 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야 0나우드 Fx 3노드 0나우드 0나우드 근데 뭐 넣어도 0나우드 0나우드 3분의 X 마이너스 그러면 Fx라우드 그러면 Fx라우드 3분의 X 마이너스 K가 뭐라는 얘기야 뭐라는 얘기야 3분의 X 마이너스 K가 뭐라는 얘기야 아 여기 이해가 이 그러면 3분의 X 마이너스 K는 뭐라는 얘기야 3 그 말하는 얘기 다음 짠 거부 than 크거나 갖고 여기에 짠 거부 Entscheid , Russia 와 there where 이게 뭐야. 해석하는게 영 힘들면은 그러니까 이건 문제 풀이 방법이 된다. 근데 좋지는 못한다. 답지에는 나는 엑스프라임이라고 잡은걸 답지에는 그냥 뭐라고 잡은거야. 틱이라고 치환한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걸 들어가라구요. 얘의 범위라. 얘의 범위라 말이야. 뭔 말인지. 얘의 범위는 얘의 범위라 말이야. 얘의 범위라 말이야. 그 다음 몇 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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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질문 다 해봐. 강의 찍어서 올리긴 올리는데 올리면 봐라. 이렇게. 좀 가봐라. 응?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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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는 데에서 삭제해 보던거야. 모든 실수. 시로에 딱. 시로에 딱. 있는 선이 아니라. 저희들. 저희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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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실수. 엑스에 대하여. 이것이 항상 선의 갈등. 부동식이야. 이게. 광경실이었다면. 항경실 문제라고. 부동식이야. 그럼. 미등식은. 더군다나. 2차 부동식이지. 그럼. 뭐 생각해. 2차 항소로 보내. 그. 모든 실수. 엑스에 대하여. 엑스 전체를 보잖아. 그. 0보다 커야 돼. 동영상. 아래로 몰룩한 그래프가 될거지요. 0보다 무조건 커가 나가지잖아요. 이 그래프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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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그렇게 생겨먹어야 한다. 동영상. 그러면. 한 배씩 뒤면. 그런 거랑.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1보다 작다. A값은. 1. 그렇지. 마일. 그 사이 나는거지. A값의 범위를. 2차 부동식으로. 간단한거 갖고와갖고. 그럼. 그러고나선. 이걸 갖다가. 보완하는거지. 이렇게. 그럼. 이 범위 속에. 이는 숫자. 아무거나 넘어. 모노. 0. 0 넘어. 양세용세. 용수니까 마삼이 분배된다는. 생각하면. OK. 양세용세. 이가 분배된다는 생각하면. 그럼. A죠. 넘어가면. A. 얘 가면. OK. 어. 원은 어떻게 되겠지. 5. 0. 이렇게. 이 범위 속에서 이 해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해야 돼? 공통범위 차려야지 합법이 있어요. 이 범위 속에서 해가 나왔으니까 그럼 A 것은 뭐고? C.O.C.O.C.O.C.O.C min 이 범위에 significant Jun 너 such a big 여 Ro SL 신 X의 2차 감정식 이거의 값이 실수 N값의 감정식 항상 실근을 받을 때 감정식 문제에서 항상 실근이 아니라 항상 중근을 받을 때 이런 문제에 있었죠 그러면 항정식 문제 해석 방법은 어떻게 중근 첫 번째 M에 대한 내림차 생각도록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항상 실근을 받는데 둘이 뭐예요 그냥 하나 한근식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실근을 받을 때 그 다음에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받을 때 항상 실근을 가져야 해요 한근식이 N- 2- 4- C가 3- 10년을 가져야 해요 10년을 가져야 해요 10년을 가져야 해요 끝까지 꼼꼼하게 꼼꼼하고 깜짝스러운 남자가 돼야 해요 응? 3- 3- 끝까지 꽉하는 남자가 돼야 해요 네 내민한 나 3년이 난 이거 굉장히 깜짝스러워 3년이 많아 4년이 많아 4년이 많아 5년이 많아 자, 이 상태가 돼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합시다. 엠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차 부르십니다. 엠이니까. 자, 여기서 알아 놔야 돼. 이렇게 다 부르는데요. 2차만큼 정리해서 풀어보면, 엠제곱이죠. 2차 마이너스 4에 넣으니까 플러스로 잠깐 묶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A 정리하고자. 플러스로. 여기까지 얘기해 봐야 돼. 이게 엠제곱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2차 함수를 해석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새로치면 마이너스 4A. 새로치면 마이너스 4A. 새로치면 2개. 새로치면 2개. 새로치면 2개. 마이너스 4A. 가이너스 5A. 마이너스 5A. 그게 여기야! 문제 봐. 엔값을 가는게 없어. 왜 못 보냈다? 가로 위치 최종 다 보냈다. 이게 좀 가면 봐. 얘가 엑스고 얘가 바위인거야. 근데 거기서. 가로 위치기 2번하고? n인거야. 그리고 항상 0보다 그 한쪽 값이 1가지가 같아야 되는거야. 그러면 얘 아니면 이게 엑거다. 나지 않더라? 아, 이 새끼 판별식 D. 아? 그렇지. 이게 D인데. 판별식 D가 어떻게 해야지? 0보다 작거나 하여야되니까. 2A-2A 전체에 대근 마이너스 A, C가 0.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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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봤어. 알겠죠? 근데 이 형 외우기 보다는 조금. 눈앞. 아, 내 눈앞. 다시. 예외. 이리와. 쇼파. 오, 조금 넘어가는데. 어시. 어떻게 해. 10. 쇼파야. 내 손 부르네? 내 손 부르네? 내 손 부르네? 나는 이해는 좀 하거든? 내가 거기 너무 똥 부르네 내 손 부르네 여기 똥 싸는데? 화장실 불장이나 화장실 불장이나 옆에 사무실 이거 왜 그래? 내 손 부르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의 개수를 구하래? 모든 실수 X의 자의 형식 X제곱 마이너스 2Ks 플러스 3의 형식이 크다 모든 실수 X의 개수가 2차의 개수가 양수야 아래로 구분하면 되었구요 함수까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무조건 커야 돼 전지에 따라서 함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 종종 떠다녀야 돼 아 얘 판별식 4분의 2가 그렇지 0보다 작다 K값의 범위는 2 마이 이 사이 그냥 이해가 갔어 이렇게 가 범위 찾았어 그래서 볼망드리나 모르고 이거는 칠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석 한번 해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알았죠 함수까지 0보다 작은 구간이 없어야 돼 알겠어요 해석하기 힘들면 다 그래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몇 개밖에 있어 지구상에 세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요 이게 0보다 작은 데가 없어야 돼 그럼 뭐만 안 돼 이거 안 되죠 이건 돼야 안 돼 이건 되죠 0보다 작은 거 없잖아 0과 같은 게 얘 되죠 그럼 얘 두 그래픔만 보고 얘기해 봐 그렇지 한 별씩 4분의 2가 2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가하는 거 이렇게 그냥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고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니까 여기가 찾아가 얘 가냐 안가냐 어 그 그 그 치수 K가 중장 둘 다 공통 범위 찾는 거잖아 이거 이거 마 이거 이거 뭐했거든요 조금 좀 들어가봐 여기 영 여기가 다 나오구나 이거 틀어놨다 그 운동범위 하긴 이거 껍도 이거 좀 들어갔지 정 이렇게 1개 2개 2개 넘어가고 2개 1개 다음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예 10%. 1개 5. 6. 10. 20. 10. 10. 11. 그런가 보길래 그 부분 신기해 신기해 직선 Y는 PX플러스Q 위참무술 Y는 ALAX제곱플러스BX플러스C 이렇게 오른쪽은 그런거 같아 보기 위해서 옳은거서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것 좀 그랬어 1제곱 마이너스 4해시 기역은 해석이 안돼 기역은 해석 될 것 같은데 ㄷ은 되죠. 1000명씩 되잖아. 없잖아. ㄷ은 됐다. ㄷ때문에 됐구나. ㄷ봅시다. ㄷ은 뭐야. ㄷ부터 봅시다. ㄷ은 무슨 식이야. 얘랑 얘랑 연립한 식이지. 얘랑 하 bx 플러스 c px 플러스 p인데 얘가 지금 0보다 잡고 나갔다니까 이거 지금 연립한 거지. 다 이왕 시켜버렸어.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a x의 제곱 플러스 b 이거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면 얘는 직선보다 2차 함유소가 더 아래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 맞는 말이지. 이거 ㄷ 보기는 어렵게 보지 맙시다. 내가 쎄다 뭐 쳐놓으면. 이거 p냐 이 새끼야 이게. 유지야. 너 이게 b야? 어머 세상에. 아니 잘못 봤어. 오른쪽 왼쪽 모르다니만. 아유 이제 끝내 나오네. 왼쪽에 짝대기 있는 게 b야. 왼쪽에 짝대기 있는 게 b. 오른쪽에 짝대기 있는 게 b. 왼쪽에 짝대기 있는 게 b. 왼쪽에 짝대기 있는 게 b. 알겠어. 이건 b야. 알겠지. 이거 s댓이네. 뭐라고? 토치라고 해. 토치라고 해. 토치라고 해. 티보리 쉬어 있지 거기. 이거 트러플하고 있죠. 누가 토치라고 해. 누가 토치라고 해. 누가 토치라고 해. 누가 토치라고 해. 좋아해. 누가 토치라고 있냐. 영어 좀 공부해라. 영어 실력이 실력이 없음 쓰레기들이구먼. 토크. 츄네게. 왜이냐. 토크. 따라해봐. 뭐라고? 차치. 자. 저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뭔었을 때의 값이야. 뭔었을 때의 값이야. 말랑정기. s 대신에 q 넣었을 때가. x 대신에 q 넣었을 때가. Q가 뭐야? Q가 뭐야? 문제봐 Q가 뭐야? 복잡하게 보지마 Q가 뭐야? Q가 뭐야? Q가 뭐야? Y절편이잖아 Y절편 무슨수야? 얘잖아 양수야 양수잖아 2차식에다 양수 넣어봐 Q가 뭐야? 어 그러네 얘가 안가 복잡하게 보지마 무슨말인지 얘가 안가 X대신은 Q는 거야 Q는 Y절편이야 Y절편은 양수잖아 2차항수에서 양수 어떤 수를 넣더라도 3차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 뭐보다? 2차가 나오자 얘가 안가 얘가 안가 1차가 2차가 나오자 2차가 나오자 1차가 오는건 2차가 오는건 4차가 오는건 1차가 오는 건 1분 안에 빨리 갔다 휴신 여기서 휴신 일단 질문해봐 70 70 2번 2차 함수 요즘 이 그래프가 직선 이거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y는 ax 제곱-3하고 y는 4x-a 항상 얘가 얘 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다는 씨름이 이렇게 세우면 되는거 봐봐 a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 그럼 봐 항상 아래쪽에 있을 때야 정수의 a에 항상 아래쪽에 있을 때 항상 아래쪽에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생략할 때라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얘가 양수는 양수는 얘는 생각해봐 내가 a를 양수해 봐 a가 양수하면 아래로 블록한 걸 0보다 작든 항상 0보다 작아야 그런 기준에 되는 게 있어 그렇지 항상 아래쪽에 있을 때 항상 얘가 더 클 때 넘겼으니까 항상 0보다 작을 때 a가 양수면 항상 0보다 a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 그냥 양수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나오고 0보다 작은 데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된 거야 이수 없어 없지 얘 자연스럽게 a가 쓴 거야 음지지 얘 가 안 가 얘 갔어 그럼 음수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고 bowl R got it 이 시끄러워? 장난 아니네? 한 번쯤 해선이 끝난지 좀 장난 아닌데? 부럽다. 잠 튼튼한가 보다 여기까지 얘 가 안 가 됐어 승현아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안 더워 얘가 얘보다 작다야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다 이왕 지킨다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함수값이 연보다 작아야 돼 그럼 A값은 양수일 수가 없어 왜? 양수는 연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 작은 구간은 있지만 항상 연보다 작잖아 맞잖아 그리고 음수 중에 하나일 거야 연보다 작아야 돼 세 가지 그렇게 생긴다 몸만돼 몸만돼 뭐만 돼 뭐만 돼? 빨란게 돼 3번만 돼 아, 그럼 얘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0보다 2프라미지곱 마이너스 A C가 나옵니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여기가 범위가 나와 나오겠다 여기가 위에 위에 방 그리면서 해서 범위가 일단 식생하는 것부터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여기가 아니야 부담되면 알겠습니다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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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 함숫값이 0보다 항상 작아야 되죠. 무슨 말하는지? 아, 항상 작아야 되죠. 대신에 어떤 범위에 대해서? 범위 좋죠? 범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자마자. 얘가 1, 얘가 2야. 얘가 3. 이 범위와 이 범위 속에서 얘가 축방도 안 줬어요. 축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축방이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에요. 축방이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에요. 축방이 여기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에요. 얘가 다음. 이 3개의 그래픽이 1. 얘가 얘가 3.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상세 A값이 다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쉽게 생각을 한다면, 항상 음수,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X축보다는 아래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X는 1. 얘가 X는 2인데, 1대의 함숫값이, 이 그래픽 봐봐. 이 그래픽 봐봐. 1대의 함숫값이, 1대의 함숫값이, 0보다 작다면, 얘가 다음. 1대의 함숫값이 0보다 작다면, 이게 간이 안가져. 이게 간이 안가져. 이 그래픽 봐봐. 이 그래픽 봐봐. 이 그래픽 봐봐. 1대의 함숫값이, 0보다 작다면, 항상 아래쪽에 있겠죠. 이 범위에 있는데, 얘 간이 안가져. 초빵 여기, 이렇게 있을 때. 2대의 함숫값이, 항상 0보다 작다면, 이해가 간이 안가져. 항상, 지금 뭐냐, 영보다 작으면, 함숫값은 값이 있죠. 아, 1의 값과, F, 2의 값이, 항상 뭐여야 돼? 0보다 작다면, 얘를 무조건 만족하겠지. 제한된 범위에서, 양수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져. 그때, 꼭짓전자를 뽑아야 되거든. 얘 간이 안가져. 그때, 음수가 나오면, 범위값만 보는데, 아래쪽으로 불러가야 되거든. 얘가 음수면, 이 그래픽 봐봐. 얘가 음수면, 꼭짓전자 좀 좁은 음수야. 이 그래프만 봐봐. 얘가 음수면, 음수면, 얘 봐봐. 얘가 음수면, 음수면, 얘 감. 무슨 말하는지? 감. F1에 깎아. F2에 깎일 때, 항상 음수가 나오면 돼. 얘까지 이해가? 이해가냐? 그러면, 그래프 이해했고, 다 이해했으면, F에다, X에다 얼마 넣어? 1을 넣으면 돼. 이해갔어? 1을 넣어야 돼. 그러면 얼마야? 2-A-A 플러스, 1이야.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맞아? 그 다음, 2를 넣어. 그럼 뭐야? 8-2A-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야. 이거 풀어서, A가.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겠지?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가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객관식 보기 봐봐. 두 분 다 붙었지. 근데 이거 풀면 두 분 부터 안 붙어. 두 분 안 붙겠지. 서둘력 나오고 생각합시다. 고생 봐봐. 위에 있는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들. 니들 바로 위에 있는 문제 봐봐. 내가 이거 지우지 못해. 위에 있는 문제 봐봐. 니들 위에 있는 문제. 등호 있어? 없어? 없네. 옆에 있는 882번 봐야 돼. 882번을 봐봐. 등호 있어? 등호 있죠? 등호 있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그때 X과 Y과 찾으면 돼. 근데 이 새끼 지금 등호 있냐 없냐. 등호 없어.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진짜 1일 때 용수면. 이 범위 속에서. 1을 포함 안 하고 있잖아. 1을 포함 안 하고 있잖아. 1을 포함 안 하고 있는데 A가 1일 때를 따고 있잖아. X가 1일 때.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 풀면서 뭔가 쏴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잠깐 그려보내. 이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들어봐. 1하고 2 범위인데. 등호가 있다면. 실선으로 표현해서. 등호가 있다면. 실선으로 표현해서. 하면 좋은데. 등호가 없다면. 등호가 없다면. 점선으로 표현해서. 비교해 볼 거야. 여기는 형광선처럼. 투명한 선으로. 그려있고 똑같은 선을.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지금 그릴 파란색 투명선은. 이 1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려줘야 되는 거지. 바짝 그려줘. 저. 저. 얘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똑같은 2의 값인데. 똑같은 2의 값인데. 얘는. 흰돌의 2의 값이고. 흰돌의 1의 값이고. 흰돌의 2의 값인데. 이거 좀 이해하려고 해봐. 얘는.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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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선인데. 얘는. 검은 돌이다. 얘는. 검은 돌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갔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이. 투명한. 파란색 선 사이에서. 2차 함수에까지 모여야 돼.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에 가한다. 근데. 1일 때. 1이 흰돌이다 보니까. 1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1을 가리키면서. x값에다. 1을 넣었을 때를 얘기하면서. 함수값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일 때. 뭔지. 1을 가리키면서. 1을 가리키면서. 1을 넣었을 때를 얘기하면서. 흰돌에어rupt이. 2일 때. 2을 가리키면서. 2일 때. 자연스럽게. 1이 은수된 EVERYonen 윬도가 Tough. 2일. 3일. 그럼 물어볼게. 얘는, 혹은 또 얘는, 혹은 또 얘는, 즉, 1을 넣었을 때의 값은 0이 돼도 돼, 안 돼. 그렇지. 0이 돼도 어차피 도움지는 없지. 0이 돼도 어차피 도움지는 없지. 아, 설명 제일 잘 모르지. 이해가 안가. 이거 선생님도 설명 안해준다. 선생님 설명 안해줘. 두 번 붙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도 설명 안해주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봐봐. 엑셀값 0보다 크고 나서, 얘보다 작지? 여긴 두 번 붙였지? 여긴 두 번 안 붙었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가. 그 a값의 범위를 갖다가 그릴 건데, 봐. 일단 그냥 등호 둘 다 있다고 생각해. 빠르게 푸는 방법이야. 등호 둘 다 있다고 생각하고, x는 0이고, x는 얼마? 1인 거야. 이 그래프가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여기까지 이해가 안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이해가 안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너희들 범위값 몇 개 찾아야 돼, 얘는? 이거일 때 이 값도 양수 나와야 되고, 이거일 때 이 값도 양수 나와야 되고, 이거의 값도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얘는 몇 개 찾아야 돼? 얘네 3개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가냐? 뭔 말 하는지 이해 가? 꼭지점자표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표준형 때려서 하면 되고, 이해 가? 그럼 이거일 때 이 값이 가르죠. x가 0일 때 이 값이 양수 나와야 되겠지. 이해 가? 가? x가 말 잘 들어? x가 0일 때 이 값, a 플러스 e가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이 범위에 따라서 이해 가? 이해 갔어? 0 돼도 되니까 양수인 거야. 등호가 있으니까 안 붙은 거야. 이 조건 만족하려고. 여기에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여기 등호 묻겠지. 등호 있던 없든 간에.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근데 해석해봐. x가 1일 때야. 근데 1이 아니야. 얘는 1이 될 수는 없는데 1일 때를 생각해보자고. 1일 때를 생각해보자고.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1-2a 플러스 a 플러스 2지. 얘는 0보다 크다지. 함수값이.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등호 없지? 여기다 뭐 하면 돼? 등호 붙이면 돼.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이거 빨리 푸는 법만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등호 없는, 등호 없는, 있는 쪽에서는 등호 안 붙이고. 등호 없는 쪽에서는 붙여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 나 같은 사람한테 걸려버리면 난 이걸 이렇게 날 거라고. 큰일 나. 뭔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여기 등호 붙여 안 붙여. 등호 붙여야지. 그냥 이해할 거라고. 보통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함수값을 찾는 문제는 등호가 없는 문제가 어려워요. 이해 가냐? 아까 설명했었던, 여기 설명했었던 884번 있죠? 요거 잘 들으세요. 요거 잘 봐봐. 뭔 말인지 알겠냐? 스킵해 오면서 쭉 보고. 884번 하고 885번까지. 요거 2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내일, 내일. 지금 마주로 할게. 알겠죠? 그리고 내일은, 저기 뭐야. 도형. 나가면서 나갈 것들. 정리도 좀 해주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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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rᄤ요.